잘해. 오늘은 손을 잡지만 내일은 총을 잡을지 모르니까. 자기야. 두 번의 결혼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알아? 항상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야. 좋은 때가 있지. 비행기 탈 때 결심했어요. 하나만 선택하자고, 아름이 곁에 있자고. 전지현, 넌 진짜 끝까지... 나 속는 거 잘해요.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. 넥타이를 매주려고 나를 올려다보는 아내 모습. 키스할 때와 비슷하거든요. 강아름, 너 대체 어떤 놈이랑 결혼한 거야? 엑스 와이프. 와이프부터 조사해. 아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. 너랑 나랑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할 건 해야지. 이 아내의 여보, 비밀을 갖게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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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내의 여보, 비밀을 갖게 됐어.